아 근데 이 거금으로 보는게 파파라트라고? 하.. 하지마요 어.. 옷 입어야 돼 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 나 선글라스 이런 거 어딨는지 모르는데 아이고 기상자꼬바요 리카리카로 바꿀게요 하면 되는 건가요? 아 잠깐만 파파라치를 리카리카로 바꾼다고? 아 진짜? 잠시만 리카리카도 그런 거 마찬가지 하지마 하지마 할게요 고맙습니다 알겠어 파파라치 아냐? 리카리카? 감사해요 도둑님 한신포차님 감사합니다 아 신촌보찼냥 감사합니다 리카리카를 열심히 춰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싸 파파라치 안쳐도 된다 아 근데 산 넘어 산이야 리카리카도 아 쉽지 않은데 파파라치 파파라치 보려고 다들 아주 현안이 됐구만 공구님 1개 구독 고맙습니다 출연할래? 고맙습니다 자 해볼게요 아 나 너무 너무 섹시할 거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웃기면 어떡하지? 이거 안웃기면 어떡하지? 아 너무 수치스러운데 이거 너가 안뇽고 조금도 SF viens 오프 ..." 술라수? ber내가 crop 러블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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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걸그룹 춤을 이렇게 만드냐고. 아니, 어떻게 이노래로 활동을 한 거야. 고맙습니다. 신촌먹태포차님. 고맙습니다. 아니, 이걸 어떻게... 이걸 어떻게 활동한 거야. 진짜 개수치스럽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초성퀴즈를 너무 짧게 했나? 시간이 남네. 1시간 뭐하지? 계산 잘못해서 돈 더 들어갔는데, 먹기 훔쳐주시지 마시고 사 드셔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이불을 내가 10분 컷 해서 그렇구나. 그렇네. 반성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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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때? nixtendor 설치 안했어. 아님, 용기를 내가지고 방탈출 게임을 해볼까? 원신찑먹? 원신찑먹 하려면은 12시에 시작하면 안 되는 거 아냐? 아, 소박하게 닛캐? 소박하게 방탈출? 12시에는 광고주님들도 다 자지 않을까? 솔라 솔라 어 맞아 러스트레이크 말하는거 맞아 지렁이 게임